1대폰 수호가 KBN에 등장을 했습니다. 1대폰 수호가 볼을 핸들링합니다. 그리고 림을 바라봅니다. 득점! 1대폰 수호! 지금은 김동욱과 여러 차례 리스크린을 위한 초메게임을 했는데 얘기가 있었는데 55대51 넉 점 차로 진행이 됩니다. 1대폰 수호 리먼택 득점까지! 네, 정말 긴 팔을 갖고 있고요. 지금은 인사이드 레업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침착하게 잘 성공시켜주고 있는 1대폰 수호입니다. 네!